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23번째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조동근 교수가 생물학으로 풀어쓴 자유경제학 생생토크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초판 서문에서 이 책은 마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읽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으로 쓰인 경제학 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으로 쓰고 경제학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기적 유전자는 철학적 사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진화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어떤 행성에서 지적인 생물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는 다윈의 자연선택을 원용해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존재 이유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로는 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종이 잔인한 자연선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킹스는 유전자의 초점을 맞춰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는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자로서 불멸이라는 것이다. 도킹스의 최대 기여는 진화의 기본 단위가 종,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윈의 진화로는 도킹스에 의해 결정적으로 진화했다. 유전자가 인격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는 일종의 의인화이다. 유전자들이 지적 판단력과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논의는 생동감을 가질 것이다. 어떤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의 수를 늘리려 고심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본을 유전자 품에 최대한 많이 퍼뜨려 전체 유전자 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켜 자연선택을 받으려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도킹스 우주관에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대척점에 놓여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타주의는 자식과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도킹스에 의하면 이타주의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이기주의의 연장인 것이다. 불멸의 코일과 생존기계 3-40억년 전 지구가 형성되면서 이산화탄소, 물, 메탄, 암모니아 등의 혼합물이 자외선과 번개 등에 의해 원시스프가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주목할 만한 분자, 즉 자기 복제자가 존재한다. 자기 복제자는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불멸의 코일이다. 원시스프는 오랜 기간 존속 가능하거나 복제속도가 빠르거나 복제정확도가 높은 안정적 분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들 분자는 자기와 친화성을 가진 분자를 만나면 합쳐져 더 큰 분자가 된다. 한편 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련변이다. 이러한 오류도 누적되고 확대되면서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이 등장한다. 원시스프는 무한하지 않으므로 다른 종류의 복제자들 간에 단백질 벽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한다.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자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생존기계를 스스로 축조한다. 최초의 생존기계는 보호용 외피 정도였을 것이나 점점 효과적인 생존기계를 갖춘 경쟁상대가 나타남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생존기계는 더욱 커지고 정교해졌다. 모든 생물체는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요구를 수행하는 생존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자는 죽게 마련인 유기체를 버리면서 몸에서 몸으로 건너뛰는 불사조이다. 유기체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나르는 수레이다. 인간사회에서 결혼은 수레의 제도적 수단이다. 도킨스는 수레를 통합되고 질서정연한 복제자 보존의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닭은 달걀을 더 많이 낳기 위한 생존기계 내지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각각의 종 안에서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아 유전형질을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길수록 그 개체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자연선택이다. 자연선택은 무작위적이 아닌 차등적 유전자의 번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전자는 핵에 존재한다. 핵, 염색체, 유전자의 포함관계는 책장, 책, 페이지에 비견된다. 하지만 유전자의 설계도를 그린 건축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서인 DNA가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왜 유전자는 이기적인가? 이기적은 음무란 단어이다. 불멸의 유전자도 매혹적인 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불멸의 유전자도 책 제목으로 이기적 유전자만큼 경쟁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기적 유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 다윈주의 논쟁의 중심은 선택 단위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수준의 단위가 자연선택의 결과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자연선택이 종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개체들은 종의 이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그렇다면 종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출생률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후대를 위해 사냥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종을 위해 희생하는 개체는 없다. 자연선택이 유전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기적 유전자가 합당하면 개체들이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혈연 이타주의 행동은 이타적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인 것이다. 예컨대 엄마가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나이가 어린 자식이 늙은 자신보다 유전자를 확산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매는 포식자이고 조그만 새는 피식자이다. 무리 속에 한 마리만 매를 발견하고 나머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풀 속에 죽은 듯이 웅크리면 될까? 소용없는 짓이다. 자신은 피하지만 동료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한 마리라도 매의 눈을 끌면 물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를 처음 발견한 개체의 최선 행동은 이기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동료에게 경계음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때 발신자는 포식자의 주의를 끌어 그 이타적 행위, 경계음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를 불러들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무리의 혈연자, 새끼가 있을 경우 경계음을 내도록 하는 유전자는 유전자풀 속에서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젤의 높이뛰기는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포식자, 치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발인 것이다. 포식자는 쉽게 잡힐 먹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세부리는 높이뛰기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는 포식자에게 쉽게 먹히지 않게 한다. 높이뛰기는 이타적 행위와 거리가 멀다. 포식자가 포획하기 쉬운 다른 개체를 쫓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경제적 해석 기업은 탄생과 소멸, 생존 본능, 성장 욕구 등에서 생물과 닮은 꼴이다. 법인은 법적 인간으로 인간과 달리 생리적 수명이 없다. 기업은 주인, 주주를 바꿔가면서 존속하는 불면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백년기업이 그렇다. 한편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체가 도태되듯이 고객과 투자자, 즉 시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또한 아무리 과거에 높은 명성을 쌓았더라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 즉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는 기업은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변이가 자연선택을 받으면 개체수가 늘어나듯이 기업의 변이가 시장의 선택을 받으면 그 기업은 성장한다. 변이의 우수성과 시장에서의 선택은 별개의 것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시장선택에서의 일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진화에는 일정한 룰이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성공 요인을 정형화시킬 수 없다. 성공 요인은 그 기업의 그 환경에서만 의미를 가짐으로 성공의 일반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쉬는 캐나다의 3인조 밴드이다. 러쉬의 타이틀곡 나무들의 가사가 던지는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가수 이전의 문명 비평가다. 획일주의와 국가개입주의를 통렬하게 질타하고 있다. 나무들의 가사는 다음과 같아. 숲에 뭔가 술렁거림이 있었네. 그것은 떡갈나무에 키가 커서 햇볕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네. 키가 작은 단풍나무는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자 떡갈나무에 횡포를 외치며 항의했네. 떡갈나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떡갈나무의 탐욕을 부르짖으며 단풍나무끼리 서로 동맹을 맺었네. 그리고 도끼와 톱을 사용해 모든 나무의 키를 똑같이 만들라는 평등법을 통과시켰네. 노래 말에서 떡갈나무는 강자 단풍나무는 약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떡갈나무의 횡포와 탐욕 그리고 평등법은 대기업의 횡포와 시장의 탐욕 국가개입 경제민주화와 1대1로 대응된다.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생태계는 온통 떡갈나무로 빽빽이 들어차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화생물학자 존 메이너드 스미스는 진화적으로 안정적 전략이란 개념을 고안해냈다. ESS, Evolutionally Stable Strategy는 게임 이론에서의 안정적 균형해이다. ESS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채택하는 전략은 두가지다. 매파와 비둘기파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매파는 속성상 서로 맹렬히 싸우고 심하게 다쳤을 때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둘기파는 상대를 위협은 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매파와 비둘기파의 장기 안정적 비율은 보수 행렬에 의존한다. 페이오프 매트릭스 ESS가 주는 시사점은 매파가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귀적이긴 하지만 기업을 매파와 비둘기파로 구분한다면 호전적 기업과 방어적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름의 안정적 ESS 비율이 존재하게 된다. 기업도 일종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여지는 생각보다 좁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은율을 찾을 수 있다. 조정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즉 보안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 명의 캡틴과 여덟 명의 선수를 한 팀으로 가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팀 구성은 4명의 왼손잡이와 4명의 오른손잡이일 것이다. 이러한 팀 구성은 안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안정의 의미는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멤버를 바꿀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정적 상태는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는 시장에서 패자를 계속 속가낸 결과 사후적으로 얻어진 시장선택에 의해 얻어진 결과일 뿐이다. 코치, 정부는 어떤 선수가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인지를 모르며 또 알 필요가 없다. 선수는 혼자 있을 때 좋은 선수라기보다 선수의 풀 속에서 다른 선수들을 배경으로 할 때 좋은 선수여야 선택된다. 서로 잘 보완되는 선수들의 묶음이 하나의 단위로 함께 선택된다고 보면 된다. 팀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 같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조정경기에서 선수를 기업으로 치환하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관계가 된다. 동반성장의 파트너는 서로가 서로를 모색하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선택된다. 특정 대기업과 대기업을 둘러싼 중소기업 간에 그들 나름의 특정의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에 의한 짝짓기는 인위적 2인 3각으로 오히려 동반지체를 부를 수 있다. 대중소기업 경쟁정책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 제도의 오류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비롯된다. 이분법적 시각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공동체적 이익이 암묵적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그 결과 자연선택 과정이 개체 간의 경쟁에서 종 간의 경쟁으로 왜곡된다. 이제 개체는 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여타 중소기업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예컨대 개별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는 동종의 여타 중소기업의 시장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쟁의 기본 단위는 개별기업이다.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한다. 경쟁을 억압하고 경쟁자를 보호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설계자가 없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하다. 인간의 이성으로 시장 질서를 설계하려 하지만 늘 정책의 실패를 낳는다. 경쟁을 배관시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나라들은 가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도 진화의 법칙에 따른다. 문화를 지닌 종에서 진화는 유전자 요인들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전자, 문화, 공진화가 중요하다. 도킹스의 또 다른 기어는 문화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탐구이다. 밈은 문화적 복제자로서 문화의 전파단이다. 유전자가 몸으로 건너뛰면서 유전자 풀에서 자신들을 전파하는 것과 같이 밈들은 모방의 과정을 통해 뇌에서 뇌로 건너뛰면서 밈풀에서 자신들을 전파한다. 모방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밈의 표현형이 다른 개체들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지되면서 다른 개체들의 뇌에 자신들을 복제한다. 자신의 더 많은 복제가 또 다른 뇌들에서 만들어지면서 표현형은 더욱 확산된다. 전통노래 가락이 만들어지고 전수되는 것도 미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인류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이다.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강력히 추천한다. 이상입니다.